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이혈로 쭉 서세요. 서로 마주 보고. 오늘 비가 오니까 여러가지 게임을 못하고. 바로 끝낼게요. 서로 마주 보고 이혈로 쭉 서세요. 안 들어가요. 가족들끼리 서는 거 불리합니다. 가족들끼리 서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서세요. 가족들끼리 서는 거 불리합니다. 짱맞아요 짱? 네 짱맞네 네 우와 가 자 지신 분들은 달려가면 아니 네 가위바위만 할 수 있어요 가위바위만 할게 한 번에 3분만 남는겁니다 잠깐만 잠깐만 반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니요 아주 아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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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바위보 스톱 오케이 3명 남았어요 9명 중에 3명 여기에서 1,2,3등이 결정이 되는건데 1등은 강한 마리 2등이 오락 3개 그리고 3등이 오락 9마리입니다 뒤로 하세요 뒤로 아니 아니 주먹을 위로 안내배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우 6등 2등 가립니다 가위바위보 2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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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등 아하 2등 2등 어 2등 3마리 아 2등 3마리 아니 저 네 아 3마리 네 자 1등 가져가세요 네 이거 바구니에 넣어놓고 여기 묶어놔야되요 네 네 네 atively 아 아 아 아 그